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전기 자동차 판매는 미국 내 63% 증가했습니다. 1년 전보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더 높은 수요를, 즉 수요 증가를, 금속에 대한 수요 증가를 그것은 의미합니다. 더 높은 수요를, 즉 수요 증가를, 금속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쉐도잉이요? 오늘 밤의 아이온 아메리카에서 CBS의 벤 트레이시가 심층 다이빙을 합니다. 오늘 밤의 아이온 아메리카에서 CBS의 벤 트레이시가 심층 다이빙을 합니다. 즉 자세히 살펴봅니다. 모모 속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한 물질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모모 속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한 물질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장소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장소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쉐도잉이요? 오늘 밤의 아이온 아메리카에서 CBS의 벤 트레이시가 심층 다이빙을 합니다. 오늘 밤의 아이온 아메리카에서 CBS의 벤 트레이시가 심층은 이 수중 로봇은 이 수중 로봇은 하강하고 있는 휴론 호수 속으로 This underwater robot being lowered into Lake Huron This underwater robot being lowered into Lake Huron This underwater robot being lowered into Lake Huron 제작됩니다. 회사에 의해서 Impossible Metals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Is built by a company called Impossible Metals 제작됩니다. 회사에 의해서 Impossible Metals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Is built by a company called Impossible Metals Is built by a company called Impossible Metals Is built by a company called Impossible Metals 쉐도잉이요? 이 수중 로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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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중 로 인가요? 이것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즉 그 일이 어려운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 로봇의 일이 채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 그 일이 어려운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 로봇의 일이 채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및 바닥을 쇼도융 가시겠습니다. 심의 채굴은 이러이러한 개념입니다. 심의 채굴은 이러이러한 개념입니다. 심의 채굴은 이러이러한 개념입니다. 금속을 채취한다는 개념입니다. 해저에서 심의 채굴은 이러이러한 개념입니다. 금속을 채취한다는 개념입니다. 해저에서 심의 채취한다는 개념입니다. 심의 채취한다는 개념입니다. 심의 채취한다는 개념입니다. 심의 채취한다는 개념입니다.